당국 때때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냥 레이드만 하나 쓰고 내일은 조심하실래요? 아니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은 좀 바빠가지고 할 게 있어가지고 다 드셨어요? 네 여기 춘전이에요 여기 물 있네 이거 먹으면 안 돼요?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질조다 이번에 얘가 백포가 드는 거예요 여기 사람 없잖아 백포 아 떨어져다 역백이다 망했네 어 냉동빈이다 냉동빈 쎄요? 큰 망가 형성이냐 망가 형성이냐 끔살이네 30초에 6마를 다 줄 수 있겠다 아 1분에 6마를 다 줄게 망가 형성이냐 10초에 한 번씩은 쓰니까 야 야 야 그러면 리프스가 용적이긴 할 수 없죠 당연히 대단히 대단히 아 충분히 돼요 충분히 돼요 왜냐면 2차진행이잖아요 냉동빈이니깐 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충분히 돼요 왜냐면은 뭐 딱히 더 많은 댕기도 없고 형타 더 주는 것도 없고 네 될 거 같은데요 왜냐면은 사이크 크리스스가 용한테 반감이 아니잖아요 일반 데미지니까 진짜 마귀기로 쳐지는데 그래서 공갱력은 돈 없고 몸빵은 세고 왜냐면 용끼리 싸우면은 원래 몸빵이 안되잖아요 얼음 속성은 센 애가 없고 네 얼음 속성 센 애 기껏해봐야 프리저밭도 없는데 지금 원팟은 물론 이제 맘목구리가 생기면 이제 또 이제 위치는 장롱으로 쓰는 거 없죠 그전까지는 지금 그럼 그거 없어졌어요? 섀도볼? 섀도볼? 네 사은영상이랑 섀도볼이랑 세가 좋습니다 네거 세가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왔으면 섀도볼 다 바꿀 거예요 아 근데 하나 있어요 하나 반짝이는 거 반짝이는 게 아 섀도볼이 좋은데 아 근데 섀도볼 별로 안 좋은 게 위치 잡을 때 형타가 사이크네스스랑 이거 역성성 아니에요? 섀도볼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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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효과가 좋은 건데 평? 에스파 에스파니까 이건 별론 같은데 에스파 에스파을 때리면은 감소돼요? 아니면 그대로예요 에스파 에스파이 감소 안되면은 섀도볼이 좋은데 왜냐면 섀도볼은 밀치한테 효과가 패잖아요 어 다 죽었네 어 다 죽었어요 어 거의 다 죽었어요 신발에 뭐가 묻어있어요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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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에 뭐가 묻은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얼굴 보니까 범인을 발견했거든요 머리에서 그 노래가 나와요 코난 노래 무슨 노래예요? 따라딴딴 따라따라라라라란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었 바로 앞에 있죠 문제는 가요가 나오고 지금 날려놨는데 지금 답겠죠? 뭐 충분히 해볼 것 같은데요 네 저거 날려놨어요 저거 날려놨어요 저거 날려놨어요 왜요? 스테레스 말기랑 아 저거 왜요? 왜요? 아까 얘로 교환이나 할 때 사귀었다고 하는데 사귀어요? 아 왜요? 이럴때 데퍼가 잘되겠죠 부캐만 부캐는 부캐는 부지보호 있잖아요 네 그치 전체는 한번만 교환해줬다 교환해 23% 그래요 아니 아니 누가 온 줄 알고 이거 크락션만 울리면 갤럭시 이럴까봐 하하하하 자 좋은거 투시다 잡았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갈까요? 아 그럴까요? 저기 그림자가 하나도 없네 경험치 2배? 오 머신도 받았다 역백이 밀지 어? 저도 물어봤는데 몰라 21 21 뭘거에요 21 21도 떠요 좋아 아 못봤다 유추잡기 아이고 2184 이거 역백 아니에요? 아휴 인생 근데 미추 어딨지? 여기 있다 아이고 미추 어딨냐 재밌다 자 이거는 이제 둘 다 가볍게 하인 지금 캔디가 많이 줘가지고 왜 많이 줄까요? 꿀라야? 원래 EX 때 5개 주던거 아니였어요? 옛날에 그랬던거 같은데 왜요? 그게 패치가 안된거 같은데 그냥 제 예상으로는 그래요 옛날에 EX 5개 주던거 같아요 EX 때 자 잡힌줄 알았네 얘네들 훅 치잖아 잡혀라 아이구 오우씨 저 보케는 파인이 별로 없어요 보케는 100명씩겠는데 위치에 다 써버려야지 오 잡았다 보케 네 또 잡았어요 파인으로 됐지 파인으로? 600 같은데 네 아싸 10만 볼트 HP 공격 방어 아이고 젠장 진짜 600인가 본데요 네 봐봐요 자 HP 공격 방어 그저 그래 참 아까 포칼이 흘려서 그렇잖아요 포칼이 떨궈서 그렇잖아요 백포 했는데 아 까비 아 아 죄송해요 별의별 미신 다 믿고 있죠 아 잠깐만 잠깐만 스탑만 돌리기 너 오랜만에 물건이 가득하네 그냥 가야지 아 죄송합니다 와 하하 아 아 하하 하하 하하